이 년간 이틀 세계 희망이 된다 차가운 어둠가 언젠간도 나를 가로막지 못해 왜 이 구전이 나를 기다린다 저의 마법 세계를 경험하신 성남이 다들 감사하신가요? 감사합니다 방금 대신께 여러분들 모두 다 독과 사랑을 만개하는 그런 마법 같은 하늘을 보내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상은나라 엘리스 뮤지컬 엘리스 인 원더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꿈을 이 년간 할 거랑 이 년신데 기아가 된 바람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거야 가장 높은 하늘로 놀라운ertos 저희는 어략 감사합니다.